여기 재료가 뭐뭐 들어간거에요? 많이 들어갔어요 새우도 보이고 개도 보이고 이게 뭐죠? 알고니도 보이고 미더덕도 들어갔고 불은 다시 끓여갖고 우리 육수 내는거 김치 담는 육수 내는거 그거였고 계도 들어갔고 볶게 그 다음에 조개살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들어갔네 그럼 이걸 먼저 끓인 다음에 생태를 지워놓네요? 생태는 팔팔 끓여야지 안그러면 철철 쳐져요 그 다음에 쑥갓은 다 끓고 난 다음에 아 끓고 난 다음에 먹으면 그건 알아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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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도 넣었네요? 한 번을 먹어도 맛있게 먹어야지 하하하하 이게 무식인의 생동태탕이죠? 생동태해물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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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갓을 이제 넣는군요 쑥갓을 넣고 밥먹어야지 고기 생동태해물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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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동태 Shane 우와 잡수시죠 얼마나 배가 고프게 했어 예 먹겠습니다. 재료는 내가 절반 잘라놨으니까 절반만 다 잘라놨어요 와 겨도 살려보세요 와 잘 살리네요 이야 자 이제 뭐 드겠어요 쌀 밖에 안들었어 와아 이게 살이 이렇게 와아 살이 꽉 찼네 자 이제 먹어보시오 자 먹어볼게요 이야아아아 끝까지 없네요 왜 없어 그럼 많잖아요 다 쳐서 쑥같은 안에 다치면 자 이제 당신 먹 일단 개를 당신한테 자 동태 여기 동태 당신이 이렇게 머리를 벌려 와아 와 살이 그냥 탱탱하네 와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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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자 우선 제가 이 국물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야아 그 알칸하니 담백하니 진짜 국물 맛있네요 이야아 누가 한거요? 야으 무싱이네 그렇지 무싱이네 솜씨가 보통이요 야이 생태무소 이거 탱글탱글 하잖아요 음 이야아 생태만 있었어요 생태만 샀어요 와아 이거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야 음 맛있어 이야아 국물이 이렇게 담백하니 아주 진짜 맛있어 진짜 이야 와 지금 지금 지금까지 이렇게 맛있는 생태 해물땅은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당연하지 이렇게 양념을 많이 얹고 끓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나 되니까 이렇게 많이 얹고 오징어 그 안에 미더덕도 들어왔어 얼큰하게 고추장을 넣으면 국물이 텁텁해서 안 돼요 그래서 고추장 나는 안 넣고 고춧가루로만 간을 맞췄어요 간장도 안 넣었어요 전부 내가 다시 내서 끓인 육수라서 해물이니까 다 짭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끓였어요 하나도 간을 안 한거에요 그래도 간이 됐죠 네 네 알거든요 음 원이 이야 이거 모르는데 이 간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원래 이거 아사비같은데 찍어먹었잖아요 안 찍어먹어도 돼요 그래야 맛있게 맛있게 많이 드세요 나도 이제 좀 먹겠습니다 와 쪼금이야 쪼금 오늘 뭐 생일이에요? 엄청 잘 먹는 거 같은데? 맛있어? 네 응 장가 잘 갔어요 못 갔어요? 잘 안가요? 응 잘 갔지요 하하하하 우리 집사람은 성절을 내고 잔소리 하게 되면 저는 시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계속 잔소리 해주세요 네 네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서 이 무식인의 생태 햄탕 죽여줍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와사비를 추니까 안 먹네 네 와사비가 필요 없어요 이게 보통 동태나 동태나 동태는 이렇게 아사비를 찍어먹는데 아사비를 찍어먹을 필요가 없어요 가지 너무 그거 뭐 김치도 내지 마라 그러고 아무것도 내지 마라 그러고 딱 요거 한가지로 딱 요거 한가지로 와아 이야 딱 벌려서 많이 빠져요 아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 아유 진짜 진짜 음 이야 이렇게 맛있어 음 음 음 이야 이거 보세요 새우도 많이 들었어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그게 뭔데 이게 알 아 알이구나 와알알 음 아유 알 와알 이야 바지락도 들어가고 별의별거 다 들어갔네 아니 여러가지 다 들어갔네 한 열가지 들어갔어요 안 맛있으면 안 되겠지 간이 근데 어떻게 딱 맞아요 나 이거 간 한개도 안 했다니까 이거 그냥 이거 그냥 다시 냈어요 내가 김치 담는 그 다시를 내갖고 응 그 다시에다가 이거 해물만 다 집어져서 무 엮고 마늘 엮고 파 엮고 고추 풋고추 좀 엮고 자연맛 그대로예요 이게 근데 간이 딱 맞죠 네 진짜 맛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그거 그건 또 뭐야 이게 생태인데 생태가 안 깨졌지 네 그러니까 이걸 끓일 때 여야지 네 이게 이거 보세요 탱탱해지지 끓일 때 이걸 여야지 이렇게 탱탱해지지 원래 맹물부터 여으면은 이거 다 풀어지고 살 한 개도 못 먹어요 그것만 알면 안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따 잘 먹었다 그거 내자 아유 저 뭐 좀 남았잖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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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심도 많아요 그 국물은 이제 남겨놔도 돼 먹지 말고 그래 이건 남겨도 돼 아유 잘 먹었다